오늘 예배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제목은 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죠. 그리고 이유도 있어요. 내가 복을 받아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답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답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누리는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그리고 복을 받고 싶지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복을 받느냐 그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복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도 아닌 것을 복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평생을 걸고 그게 복인 줄 알고 거기를 쫓아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주 정확하게 답을 줬어요. 무엇이 복인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답을 줬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응답이 없으면 지속이 안되죠. 그리고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응답이 있어요 승리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천국이 자기들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하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됩니까?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이 자기 것이 돼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다고 해서 천국이 자기 것이 됩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나를 믿으면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세인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심령이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교만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리하지 말고 마음이 가난하여 나를 믿어라.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니 그게 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전에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예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울고만 있으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십니까? 그럼 맨날 울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위로하게 그냥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유가 있는 애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될 텐데 오늘도 지옥으로 쓸려가는 것을 보고 그게 애통한 거예요. 옆집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저주같은 인생을 사는데 예수를 믿으면 거기서 나올 건데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예통에 이런 그리스도의 이유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오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 땅에서 응답을 크게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조건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여러분 야생마가 길이 잘 들여져가 주인 말을 잘 듣는 걸 말해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 있으면 너는 이 땅에서 큰 기업을 얻을 거야. 그 말이에요. 놀랍잖아.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정확한 답을 주세요. 너는 심령이 가난하여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 구원 받을 거야. 너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애통해라 내가 너를 위로할 거 아니냐. 네가 내 말에 잘 길들여져 있으면 땅에 있는 축복을 내가 넘치도록 너한테 줘버리지. 다음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는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네가 다른 데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고 내 은약의 피에 목마르고 줄이면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하지. 그 다음 줄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긴다 그러죠. 아무나 긍휼히 여기고 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까? 그건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거죠. 위에 말하는 애통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평생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 다음 줄이 뭡니까? 마음이 충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마음이 충결해야 돼. 우리의 마음은 사단으로 인해서 많이 더럽잖아요. 네가 나로 인하여 나를 누리는 권세로 인하여 마음이 충결해지면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만일 복음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들끼리도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냥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하고 박해를 받는 것 말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유 없이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박해를 풀어주십니다.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비도하면 응답하겠다 약속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 하나님이 그냥 있겠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는 죽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순교인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세상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최고로 축복이에요. 중국에서는 순교자의 축복이 다르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늘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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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을 전부 그리스도의 눈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냥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자냐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합니까? 첫째 이유는 모든 성경이 그 눈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많은 본문들 중에 성경 말씀들 중에 하나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해석해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오셨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가지고 어떻겠다는 얘기입니까? 죽는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기적 모든 행동들은 전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 산상 수은 이라 거든요. 마태복음 6장 7장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설교다 그런 뜻이죠. 그 설교의 첫째 제목이 뭐냐 하니까 팔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여러분 복을 위하여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말해요. 무엇이 복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그 핵심을 말한거지요. 성도렬은 무엇이 복입니까?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 복을 어떻게 받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안되는데도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너 내 마음 하고 통해서 나의 애통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도 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라. 복을 받을 거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 말씀은 그리스도가 복이 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사실은 복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게 복이다 저게 복이다 있겠지요. 그런데 끝에 가보면 압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냐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문 닫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이게 복인지 저게 복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복이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돈이 복인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잘 안 믿어져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게 그래도 믿고 눈 감고 그리스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한 발은 돈에 걸쳐있어. 그래도 그리스도 선택해서 내 마음의 얕은 그걸 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끝에 가보지도 않고 답을 바로 찾게 돼서 그걸 보고 은혜라는 겁니다. 끝에 가보고 난 뒤에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문 닫혔어요? 닫히면 안 열립니다. 열 천여빈이 알잖아요. 그리고 문 닫고 난 뒤에는 여러분 그 다섯 천여비를 보고 나는 너희를 절대 모른다 했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그 모든 복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유가 뭡니까? 원죄가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가 모든 저주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역사였던 사단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은 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표현해서 전부 항상 사단에게 속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단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정신을 차릴 때 잠시 거기서 나오고 조금 있으면 지도 모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세상이 좋다는 것을 자꾸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사단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조금 하고 나를 위하여 많이 하고 사단의 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정 안 합니까? 사단의 종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본적으로 절대 사단의 종이 안 됩니다. 신분적으로 절대 저주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계속 사단의 종입니다. 매일 사단의 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눈 든 사람은 매일 영적 전쟁 합니다. 매 순간마다 이 전쟁 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복 많이 받았어요. 다니엘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거기에 뜻을 딱 정했습니다. 그 외 다른 우상에 들여진 재물은 절대 안 먹는다 딱 선언 그대로 딱 행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딱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그는 바벨론을 사실 금진 사람이었습니다. 포로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걸 썼습니까? 네가 포로가 돼 있어도 다니엘처럼 하면 너는 그 포로된 나라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80세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역사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가 왜 그랬냐 그는 어릴 때부터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어머니로부터 다 들었어요. 사실은 그냥 아이가 아니고 영적 스미스였습니다. 우리가 렘논드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아이를 어릴 때부터 배 속에서부터 복음으로 키우라 그 말 그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송이란 단어를 확실히 딱 써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고 딱 썼습니다. 출애국 기록할 때 유월적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딱 썼어요. 그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에게 아주 공통점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이 이 공통점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게 약속의 피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전하는 전하는 자였어요. 우리도 이 조건만 쓰면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남미 교회 사이에 남는 그런 역사적 인물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큰 포부를 가지고 딱 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한 교회를 살리고 정인이 되고 다락방을 많이 띠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과 남미의 역사에 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약으로 딱 잡아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라서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덕을 많이 보고 있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계속 죽어 갑니다. 그리고 이 귀신 문화 이게 아닙니다. 전 미국이 힘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의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입니다.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고요. 우리는 이걸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 성교 하면 되지. 은약 딱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은약을 잡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같았어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증시 기도 하고 있을 때는 지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요셉은 노예에 불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은약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 하면 그때는 모든 게 역전되버렸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사는 인간이 가장 바른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 않냐 그리고 힘을 기르자 이건 바른 길이 아닙니다. 은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힘을 줘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는 것 같아도 아무 힘 없어도 결국은 로마가 초대교회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힘이 있던 자들에게 손을 들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 말씀은 종교적인 이해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종교적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종교적이라는 말은 사람 인간의 행위적으로 해석 한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인본주의다 그런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심령이 가난하도록 하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복이 있다는 요사에 생략된 말을 모르는 거지 왜냐하면 복음의 눈이 없고 그리스도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가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힘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허무해 질 겁니다. 더 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을 비운다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대충 비우고 말아야지 진짜 비워버리면 귀신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하잖아요. 미국에 명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원리에 맞추면 명상 대충 해야 돼요. 그냥 마음 편하다 이 정도로 끝내야지 진짜 들어가 보면 귀신이 와버려야 돼요. 이게 종교적 해석 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유로 예통해야지 그냥 예통한다 해서 하나님 위로를 합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통하려고 포옹 잡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입니다. 하나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자녀를 바꿔버릴 수는 없고 말이에요. 자꾸만 와가지고 울고 예통해 하고 하나님 힘들죠. 본문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해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까 온유해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온유한 것은 그리스도에는 누구든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온유해야지. 그럼 맨날 싸울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가 스스로 온유해진 그것 가지고 한 땅의 기업을 받으려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온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에 자기의 마음을 담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래요? 은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계속 조르는 겁니다. 기업을 주시라고 하나님은 오직 은약으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은약을 한번 폼 잡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주실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독이 되는 노력을 자꾸 하는 것이예요. 인간이 왜 이래 오해를 잘합니까? 그게 본래 창세기 3장 문제의 뿌리예요. 인간 중심 뇌 중심 이게 항상 인간에게 뿌리를 딱 내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하려는 그게 자동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종교로 돌아가요 전부. 아니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디 가니까요. 신을 숨기는데 태양신 숨기고 그 다음에 하늘에 비신 숨기더라고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태양하고 비신 숨기는 거 보면 괜찮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뱀이 있어요. 뱀 용 그려놓고 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안 그래요? 태양하고 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들 농사 짓는데 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문화유적지에 가면 그런 거 꽉 찾습니다. 미국에는 어떤 게 있어요? 천사 모양 많이 있어요. 아니 천사를 글쎄 바로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봤으니까요. 그런데 우상처럼 자꾸 보이더라고요. 내게는 물론 이 말씀에 육신적인 원리는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율함을 받으려고 그리스도의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자꾸 긍율한 마음을 가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저주를 퍼붓는 것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율히 여기는 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은혜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죠. 그런 거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오직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딱 정복하게 되거든요. 오직을 딱 하면 하나님이 정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복도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경제가 있어야 남이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이 그리스도 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답이야 그 말 있잖아요. 내가 복을 받고 싶냐 그 답이 나야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깊이 24시간 그리스도 누리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주간에도 이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복을 받을 길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길이요 진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주간 이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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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